타코 자무라이를 죽였었던가? 아 죽였었구나 이제 보스 스테이지는 없구요 네 그러면 재빠르게 아이오선 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은 제2호선까지 다 한 다음에 끝낼 것 같긴 하네요 뭐? 뭘? 잠깐만 너.. 너 왜 그러고 있어? 에잇? 내 총을 맞아랏? 맞아랏? 느린 차정은 아 제한된 잉크로 도달하는 거였어? 음.. 음.. 아 망했다 망했다 그냥 저쪽 지상 유닛을 먼저 죽이는 게 편할 것 같다. 저쪽 가서 잉크를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왜?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네. 아 바보짓 했어.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아 꽉 채워주네?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텝! 스트레스 일단 어떻게 깨는지는 알았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저거를... 먹고 가는 데 안 됐지? 어... 어... 그냥 꼬리 날래... 그게 정신건강상 좋아. 어? 아올이다. 어... 이번에는... 이번엔 적... 얘네... 적... 잉크랑... 잉크 맞지 않고... 밟지도 않고... 내 소리야! 일단은 잠깐...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네, 그러면... 아이오선... 네 번째 스테이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... 안 맞고... 안 맞고... 안 맞고... 안 맞고... 좀 쉬운 걸로 하자... 좀 쉬운 걸로 하자... 음... 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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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밟으면 안 되니까... 연어 알이였어? 여기 좀 칠해 칠해놔야 돼 난 터져 죽고 싶지 않다니까 잘못 디뎌가지고 제가 자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 그거 싫거든 그러니까 자그만 초록 저 기분 나쁘게 생긴 기름 낀 것 같은 저 초록 잉크는 다 칠해버려주겠어요 그래도 얘는 잉크 제한 없잖아요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제일 안전해 오우 저기서 덱타고 있었어? 이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내 길은 확실하게 확보를 한다 전장에 철취 음 이거는 열쇠를 찾는 게 목표군요 아직도 죽는 없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Part 해외 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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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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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무섭어 아 그냥 요 옆에서 죽여도 됐었네 완벽하게 내 잉크로 좋았어 그러면 여기 위도 칠해서 여기 위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 날아가자 고! 계속 망치까? 저기는 어쩔 수 없고 저기는 어쩔 수 없고 요기 내가 갈때만 여기서 쏴 줄 수가 있네 나이스 확실히 롤러였으면 좀 어려웠겠네요 뿌린다 해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차저처럼 멀리 날아가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진짜 내가 이리와 다 민 bit 털 또 열쇠야? 또 열쇠야? 그 아 롤 롤 쟂 데려 또 열쇠야? 다 없애나? 빠짐없이... 무섭다 진짜... 제가 겁이 생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... 안정성을... 안전과 안정을 추구해야 돼 솔직히 이 정도 죽이는 건 어렵진 않은데... 이제... 저걸 어떻게 죽은가? 저걸 어떻게 죽은가?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어떻게 어떻게 죽여야 되지? 전공법인가? 마지막 체크포인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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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후... 휴... 무서웠다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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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